급성 설사 질환 원인 중 노로바이러스가 증가 추세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대전 서구 소재 A초등학교 학생 일부에게서 겨울철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선 외출에서 돌아온 뒤 조리 시작 전후에 반드시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특히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채소, 과일용, 전용 세척기를 이용해 깨끗이 씻어서 먹고 굴 등 어폐류는 되도록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